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모노 양말 그리고 양측면 좌우 양측면 넝쿨 무늬 그리고 발등은 무지 역시 발목 두겹으로 돼서 흘러내리지 않고 앞뿌리와 앞뿌리와 뒤꿈치는 보강을 해서 튼튼하고 잘 떨어지 말라고 시원하고 시용적이고 예쁘고 멋있고 그리고 칼라는 배지 배지 회색 연핑 진핑 4가지 되겠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 긴 싹 들어오시면 이러한 제품을 구경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기호 취향에 맞는거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마네킹에 신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